아, 그냥 진짜 뭔가 많은 생각을 해주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좀 진짜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. 안녕, 안녕, 안녕. 힘든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냥 뭔가 이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응원 하나하나에 저는 되게 힘이 많이 됐거든요. 그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. 좀 무섭고. 아, 내가 뭔가 한 발 더 다가가면 멀어질 것 같고 또 이렇게 멀리 있으면 또 그럴 것 같고 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. 아니, 왜?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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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술 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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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탔어. 그냥 되게 여러 생각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냥 같이 후렴구를 불러주는 모모랑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응원을 해준 모모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되게 잘 살아왔구나. 매우 중요해진 행동들이 너무 많지나.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먼저 달려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모모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루하루 힘을 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우리 진짜 어떤 일이든 같이 손잡고 힘을 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